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마지막에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그런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종료주일은 이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종료나무 가지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정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23장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하 앞에서 이랫동안 질고할 것이라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종료나무 가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며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리아 말씀에 애현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 곧 나기 새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애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환호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기뻐할 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점점 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발걸음 그 겉옷을 피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왕으로 이제 오셨다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왕으로 오셨다 하면서 겉옷을 깔고 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그러한 군중의 무리에 또다시 휩싸여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두 제자들 그 3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열두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그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온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왕의 행차와 같이 똑같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제한시키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무지함과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 찬송조차 아름답게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위성시에도 말을 타고 호위병을 두고 전차를 앞세우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게 아주 연약하게 이 땅에 오시고 또 연약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렇게 계속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무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대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음성과 비슷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평하다 탄생시에서는 땅에서는 평화라 한 부분이 틀렸는데 다른 부분인데 이 다른 부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한 사이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합평을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어떤 세력과 연합하거나 단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상장도 로마의 총독도 분봉왕도 군대 장관들도 많은 힘을 가진 그 누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유성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내 쪽으로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또 그 중에 한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여 크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책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무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들은 그 모른 중에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합니다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록했던 이 제자들도 마지막 어려운 때가 오니까 고난의 때가 오니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며 부인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만나도록 더 깊이 예수님을 알도록 내가 지금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깊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제자들의 또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진정 예수님에 대한 모르는 가운데 그 찬양은 계속됩니다 그 모습에 그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정말 왕이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역전되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언어로 보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그들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명령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연현상에 대한 불가능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연현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서 외칩니다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돌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게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백사장 대신에 이 동글동글한 돌들로 이렇게 해변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말이 하나 있어요 편말 이 돌을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가져갔으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편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돌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돌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그 넓은 세계를 보며 참 아름다워라 찬양해야 되니까 가져가지 마십시오 돌들이 소리 지르라 예수님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과 함께 이루살렘성에 들어가면서 우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평화의 복음 놀라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놀라운 일들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으로 선지자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기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 부분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오늘 본문의 43절 44절에 그 심판의 말씀 결국 에루살렘은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그 모든 성이 다 사면이 둘러싸여지고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되는 부분 그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이유가 오늘 본문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여기 또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돌이 어떤 돌이었습니까 돌은 그냥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돌은 함께 모여서 무언가 같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이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오신 그 역사를 알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 감격 얼마나 삶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한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피참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 상황은 오늘 4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부인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것이 이러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진 삶을 사는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왕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친히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다 들이셨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의 말씀이 되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후에 함께할 이 성찬이 그러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탐대하게 나아가는 신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묵묵히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송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이 걸음을 잘 걷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찬양 받으심이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